지금 예상을 깨고 아주 강력한 초강력 대책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6개월간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죠. 정말로 강력한 시장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6개월간 금지에 연기금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금융시장을 안정화를 하는데 상당히 크게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또 안되겠구나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HLB 시간 외에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죠. 시간 외에서 85,000원 수준으로 3.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 금지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2%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2% 상승하고 있고 HLB 생명과학은 5% 상승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5%까지 상승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라는 이런 부분이 아주 강력하죠. 공매도 6개월 금지는 정말로 강력한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 혼란은 상당히 최소화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6일부터 다음주 월요일이죠. 6개월간 공매 금지입니다. 6개월이면 이제 공매를 이용해서 주가를 어떻게 누르고 조작하는 부분은 불가능하게 됐죠.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주가를 누르려고 한다면 현물을 가지고 때려야 되는 거죠. 현물 매도 말고는 이제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크게 환호하고 있는 종목이 HLB 생명과학과 HLB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지금 HLB 생명과학이 5% HLB가 3.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2%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그리고 셀트리온이 또 공매도가 정말로 들끓는 그런 종목이죠. 셀트리온이 지금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보면 공매도에 가장 크게 시달림을 당한 종목들이 제일 큰 수혜를 보겠죠. HLB 생명과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킷프레이크가 양시장 모두 발동이 되면서 엄청난 충격파가 전해졌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매도 금지 카드를 쓰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한 번에 초강력 대책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일단 주가를 상당히 공매도를 이용해서 주가를 쥐락펴락했던 그런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나오기가 아주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들의 공격이 정말로 거셌습니다. 이게 보면은 호가창을 보면은 이 공매도 물량들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장난을 쳐댔죠. 엄청나게 뭐 눌러댔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여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HLB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주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인위적인 누르기가 아주 힘든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6개월간 공매 금지가 일단은 딱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부분 시장 불안감 이 시장 불안감만 안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주가 상승을 막아서는 왜곡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 내기가 아주 어렵겠죠. 아주 이제 그렇게 주가 상승을 막아서는 그런 작업을 하긴 정말로 어렵게 돼 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로 강력한 대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상장 기업의 일일 자기 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또 완화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데 있어서 자사주 취득을 이런 하락장을 이용해서 자사주 취득을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금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는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게끔 아주 강력한 대책이 나왔고 6개월 후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설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아주 지속되면서 아주 좋지 않다. 그러면 6개월 후에 또 연장도 할 수 있다 이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공매 금지 공매 금지 했던 이런 계속해서 이제 청원도 올라가고 열심히 노력들을 많이 했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시장의 엄청난 하락 그리고 오늘 양 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힘을 발휘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비상 대책 회의를 이제 하겠죠. 공매 세력들이 할 겁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대책 회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미국 시장의 안정만 있으면 되죠. 미국 시장의 이런 투매 분위기 이런 투매 분위기만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나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오늘 밤에는 나스닥 시장이 상당히 이제 좀 올라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5% 정도 상승을 하면 어제 10% 정도 하락을 하고 오늘 5% 정도 지금 나스닥 선물의 분위기처럼 이렇게 상승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우리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되겠죠.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수혜주 찾기가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공매도 금지 수혜주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HLB하고 셀트리온 쪽이 아주 강하게 테마로 엮일 수 있겠죠. 공매 금지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HLB 시간 외에서 5% 상승하고 있습니다. 5% 상승하고 있고 이제 8만 2,4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이 공매 금지 소식이 딱 나오면서 지금 8만 6천원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8만 6천원에 거래량도 지금 이제 18,000주 수준 거래가 됐고 시간에 거래도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스다 선물의 5% 정도의 상승 여기에다가 가장 큰 부분이 우리나라의 공매도 6개월간 금지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리 시장 시간 외에서 크게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확산되는 이 상황만 마무리 되면 다음 주부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초대형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HLB나 셀트리온으로 볼 때는 초대형 호재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